단원코 국내 최고의 SOP죠 어 그거 세팅은 컴퓨터에 따라 좀 달라서 그건 직접 봐야 되는데 나중에 세팅은 첫 찍어서 텔레그램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반덕기 그다음에 이득까진거 개사기 당기고 이득 자 이마갔어요 하지만 그 케이드 이렇게 실패 방송이라고 존댓만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착합니다 그리고 소피티아가 구석에서 똥창으로 죽였죠 저거 진짜 괴롭습니다 당해보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당해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피가 지금 게이지도 많이 됐어요 자 비비 당기고 이득 자 짱칼로 빠져나고 지금 아까 10선 할때도 느낀건데 그 위즐린께서 되게 좀 게임 운영이 탄탄해지셨어요 좀 안전한 쪽으로 어 이거 어우 발동 이득 만들고 와 저거 진짜 좋다 발동 일단은 그 어 이러면 가드 깨지나요? 가드는 안깨지고 저주 붙고 OX 퀴즈 안전한 OX 퀴즈 예 다음에 봅시다 자 K 때리고 아 악마발 카운터 2프레임이라서 짱칼로 빠져나오고 가드 빨간색이라서 좀 깨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아 깼다 자 그 다음에 닫혔어요 이거 아파요 닫히면 아파요 안전하게 저 저주 구슬 1개당 10프레임씩 이제 이득이 생겨요 즉 뭐 20프레임 후딜 기술 쓰면 마이너스 10까지 줄일 수가 있죠 저주 1개 자 임팩트하고 리버설이나 임팩트를 노려서 브레이크 썼는데 일단 잘 막았고요 그래도 이득붙고 잡았죠 어? 아잇 이야 데미지 나 캣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세졌어 이제 선수 과연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와 궁중제어가 실패 오 나이스 광덕길 이거 아파요 시위까지 있나 안쓰고 그냥 가불 그걸로 찍고요 화이사 가불로 콤보 안한게 훨씬 세네요 허허허 뒤잡 아프잡이구나 뒤잡으로 한번 늘어볼까 했는데 자 엔젤 실패 끝나가요 이거 위험해요 이제 끝나면 자 과연 시위가 언제 나올것인가 엄청 압박이에요 지금 게이지 두개짜리 자살하면은 내이득이 내이득이 아니에요 보잇 고우노토키오 게임셋 이거 게임셋 이거 게임셋 됩니다 허어 강하다 역시 역시 강합니다 모든것은 수일기대로 고우노토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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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하멜 확정 딜케오 없는 기술 전부 다 유리되요 하하하하 무서워 데이 진짜 그래서 어떻게든 저 게이지를 압박해서 빨리 빼는게 자살하멜하고 싸울때의 일종의 뭐라고 해야되지 좀 공략법?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깔아서 함부로 못쓰게 하면서 횡을 치거나 아 오 딜케오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안고 칼같이 안고 저거는 그 엔젤 케이 빅살이죠 엔젤 케이 또 실수 자 횡을 잘 피웠고 이거는 중단 상단 케이케이 위치로 잘 땡기고 있고 비비 수속자 때문에 횡을 한번 치셨고요 궁구님께서 어 어 심리전 이거 엄청 어 다행 다행히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엔젤 아니 쓰읍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기서 왜 리버설 쓰고 그걸 또 왜 맞아줘 팽 치다 맞은거 같긴 한데 땡기고 저점 저점 찍고 케이비 좋죠 어 이 사람들 왜이래 탁 탁 심리전 잘 잡았어요 하하하하 힛 탁 탁 탁 탁 탁 탁 아아 잘 노렸습니다 소피티아 위즈선수 정말 잘 노렸어요 아까전에 당해서 좀 머릿속에 넣고 있었나봐요 애매할 땐 일단 횡부터 돌자 찍고 위즈선수 소피티아 지금 가드게이지를 전멸하고 있어요 빡 콤보 다 넣어주고 아아 앉았죠 악마바리 이래서 무서워 나도 모르게 앉아 결국에는 아 잡기 진짜 잘 풀어요 나는 어차피 두판 먼저 이기고 있고 게이지 많다 빡 가드를 깨고 싶다 창 창 창 그리고 아 시위까지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그래도 죽나요? 죽을 것 같은데? 안죽네 조금 남네요 아직 몰라요 가드게이 전멸하고 있고 아아아아 브레이크 끝났어요 이거 일단은 한점 따라갑니다 이래서 브레이크가 무서운거죠 CE에 좋아 악마발로 한번 겹어주고 엔젤 엔젤 저스트까지 완벽합니다 방패 엔젤 나이스 와 무섭습니다 저것때문에 상당기쓰기가 무서워져요 이즈림 상대로는 이득 이득 어 끈났네요 왜 스킵이 안되냐 여튼 일단은 1대1 현재 1대1 상황에서 다시 공군님하고 위즐림 위즐림이 참 대단히 느껴진게 첫판에 한번 좀 이제 좀 뭐랄까 공군님한테 이제 당한 다음에 공격의 그 뭐랄까 템포를 바로 바꿨어요 밀어붙일때랑 이제 좀 뭐랄까 좀 빠질때 이 템포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판 한판 지고나서 하면은 모르는데 이렇게 구슬소로 주고받을때는 되게 바꾸기 힘들거든요 사실 사람이 버릇이란게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먼저 움직이는게 있어서 근데 그걸 바꿨어요 짝 KK 됐죠 조주 한개 걸렸구요 오 잡기 앞 과연 야 데미세다 짭 최근 소피티아 유저분들이 저 잡기 그냥 많이 쓰세요 그냥 그냥 내려와도 되고 발동 어 이러면 모릅니다 AA 부딪히고 2차 아 B 끝 마지막 B선택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리 잡기까지 전멸했습니다 빵 자 카운터 0카운터죠 백듯이 하다가 맞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소피티아 지금 또 전멸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다음판으로 끌고 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 자세 자세 바뀌나 아 이렇게 이야 벼랑끝에 자살암을 역시 무서워요 저주 한개 붙구요 저거 좋아요 기상캐이든가 저게 그리고 지금 공군님도 진짜 참 대단한게 저주를 계속 그러니까 모으고 이제 버리는게 아니고 한개든 두개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저 몸통맞추기 저 뒤앞 비가 딜레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주로 계속 부담없이 쏘고 있어요 저주 한개만 붙이고 이제 바로 지르는 식으로 어 이거는 잘못하셨죠 그 위즐룸 급해요 일단은 살아야된다 살아야 다음판도 있다 아 카운터 예 공군이 훌륭합니다 정말 자살암을 잘하십니다 2대1 자 이다음게임 자살암의 상대로는 정말 그 맵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승패가 되게 심하게 바뀌는거 같아요 벼랑끝에 있는 자살암은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벼랑끝에이 우리 아스타루스트는 더 무섭다 자 투비맵 여기도 링아웃 잘나온 곳입니다 저 좌우에 있는 저 끝부분이 의외로 판정이 없어서 되게 링아웃이 잘나는 곳에 콤보 칼같이 넣어주고 나는 이들을 계속 가져가야겠다 성공 자 횡치지마라 내 앞에서 횡치지마라 자 오 카운터 났어요 저거 아파요 카운터 났고 하지만 위즐룸 과연 성공 이러면 횡스 퀴즈 한방이야 어차피 나이스 피하고 잘들어가고 우와 이게 우와 이게 잡히네요 저거 상단에 피있는데 저거 야 자 역시 사람이 끝까지 포기 안하면 어떻게든 길이 열려요 자 BBB 한 번씩 쓸만하죠 이렇게 좀 많이 그거하면 견제 많이하면 이득 프레임 가져가고 만능 하단으로 때려주고 어? 이거는 그걸 했죠 딜레이 캐치 신수 했죠 갑자기 나와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땡기고 확정 칼같이 들키합니다 이러면 2대0 지금 엄청 유리해졌죠 게이지도 사실 버렸고요 자살아멜이 한개 버린 셈이죠 어 이제 탄탄하게 다시 하기 시작보고요 나는 너에게 너의 유리함을 주지 않겠다 근데 이거 몰라요 또 여기서는 벼랑 끝 자살아멜 가드 날라가도 끝나고 카운트 한 대마저 끝나요 이거 아! 넘어가줬어요 발동 팔딱 아 이걸로 라켓 야 선택 좋았습니다 탁 탁 피해주고요 한판 따라갑니다 이야 대단하다 정말 치열합니다 아! 나이스 딜캣 와 어 어 아 이거 리셀라면 엄청 아파요 와 거의 3분의 1 넘게 빠졌죠 한 5분의 3 빠졌어요 아 5분의 3이네 5분의 2 죄송합니다 자 입과가 아니라서 발동해서 노딜로 만들고 이제 이거 문제가 가드해도 깨져요 이제 곧 이거 이제 임팩트 쳐야되요 아 아 고노토키 그래 어차피 게이지 저쪽에 반 차있으니까 그 반 게이지 날리고 나는 무조건 이기겠다 막아도 가드 터진다 좋은 선택지입니다 정말 근데 가드도 결국 안 터지고 이득받죠 저주 다시 붙이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가드 반짝반짝거려요 어 빵 하지만 결국 반격기 한번 성공해서 리셀까지 품복 완벽하게 넣은 리즈 선수가 한판 다시 가져갑니다 악마발 부들부들 보드린 워스 오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2대3 아 2대3 아닌가? 2대2구나 이렇게 지금 동점상태로 가져갑니다 예 발목 다 부러져요 발목 지금 위즐림하고 13세를 하면서 발목조차 부러지지 않을 각오로 오신겁니까? 실망인데요 흐흐흐흐흐 자 터쳤죠 상단 피하지 못하였고 상단 피하지 못하였고 에이에이 당기고 이득 어우 KK 이쪽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고 근데 세번 연속 지금 지금 그리고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위즐림께서 저주 아케잇 지금 DK를 못하고 계세요 의외로 많이 막았는데 저주 저거 DK 있는거거든요 A인가 B 13인가? 10인가 DK 없었으면 저걸로 걸어다녔겠죠 어? 어? 이거 잘 피해 이건 잘 깠어요 이거는 자살 에밀이 2타 저 이펙 아이 그 리버설 대고도 피해져요 저거는 저거 리버설 그냥 2타째 맞아주고 잘한거야 BBB 어? 카운터! 그러면 이건 또 꽝 빡 이야 여기서 카운터가 이러면 엄청 유리해졌어요 지금 어? M6B 지금 거리감각이 좀 이제 감이 잡히셨나봐요 위즐림이 이야 짠발로 때려주고 난 너에게 유리함을 주지않겠다 어? 몰라요 이러면 빵 자 부풀고 이건 앉아야죠 이건 앉아야죠 가드 또 깨질려고 해요 가드 깨지면 어차피 한방이에요 시위 안쓰고도 한방이에요 이제 어? 잡기? 아아! 카운터 66A 카운터 어? 이렇게 위즐림이 또 3승 2패로 다시 역전 잘 따라갔어요 오우 공구님도 이제 좀 이제 거리감이라든가 이런걸 좀 바꾸실 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자아 처음에 했던 코스튬 바꾸고요 자아 사막 뭐 자 사라멜이 매우 좋아하는 것 중 한개입니다 자아 하나하네이 실패 어? 리설? 끝부분 빵 짱! 야 EX, OX 퀴즈 착 일단 차분하게 하기로 어! 또 리설 끝나겠는데요 이거 어? 짱! 추가타 한 번 오! 이야아 여기서 엔젤 스트라이크 이런것도 몰라요? 소피 의외로 아아 뒤로 백배시해서 허친거 딜케 하려다가 실패 자아 하단 근데 소피는 어 어 일단은 리버설 AA 2차 아아 리설 이거 아파요 끝나겠는데요? 나가나? 이야아 2차에 리설하면 죽습니다 헤헤헤 진짜 죽어요 슬라이딩 사뿐 66B 아! 어 66B 전 한 번 더 쓸 줄 알았습니다 AA로 달려오는거 캐치하고 이거는 임팩트 하죠 아아 빨리하면은 엔젤 스트라이크 칼같이 들어와요 아아 시험인가요 이거? 어? 알고 쓰는거가? 알고 쓰는거 맞습니다 흐하하하하 아아 파악당한건가요? 저지붙이고 발동 웨익스퀴즈 낙히시로 되겠네요 자 시일에 켰스 자 소울차지 켰습니다 아아 오 미설 실패 좋죠 어어 드디어 나왔다 자 상단 해피 딱 과연 OX 퀴즈 아 이거 예측있어요 이거는 예측하고 피한거에요 분명히 아 리즈선스 끝까지 방침 안합니다 씹어서 다 지는거 실화인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은 냉혹한법 4승 2패 지금 매치포인트에요 공구님 과연 여기서 전술을 바꿀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단단하게 피지컬로 승부를 할것인가 심리전과 마지막은 아아 내 눈 이번 현무님 현무님과이신가 지금 당황했죠 이미 소정의 달성을 했어요 이미 자 항구맵 K 당기고 발동 노드린점으로 잘 애용하죠 KK 자 이득 횡도잡고 이득 맞으면 나름대로 좋고 잘앉았어요 중단 착 아아 결국엔 또 당했습니다 이거 엄청 아파요 불합리암 아 어 버라 버라 내 앞에서 핑크라니 용서할 수 없다 자 펭 BBK 둘둘 BAK 당기고 K 카운터 어 모릅니다 아직 K 한번더 어 어 참타 10편같은데 KK 사고 아직 몰라요 일단은 유리 가져가고요 아니 또 잡혀 저게? 저거 뭐지? 이야 또 잡혀 두번이나 잡혔어요 지금 자 짚고 짱 짱 어 톡 자 갑울드 임팩트를 보면 회멸치고 싶은게 솔칼 유저의 특성 특성 나 두판 먼저 이기고 있다 나 게이지 많다 나 게이지 많다 발동 힘들어요 아 하단 노딜 하단 이렇게 일단은 만회하고요 진짜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자 사비로 계속 긁어주고 아 아 조금 짧죠 잡기 소주 받아라 와 1타만 쓰고 악라야죠 악마발 한번더 좋았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OX 퀴즈 아 못풀면 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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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